파울루 조르즈 고메스 벤투는 포르투갈에 은퇴한 축구선수이자 현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다. 장기로 태클 능력과 활동량을 지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포르투갈의 빅3 중 2개 팀에서 뛰었으며 일부 리그에서 11시즌이 넘는 기간 동안 통산 284경기에서 16골을 기록했고 스페인에서 4년간 뛰기도 했다. 또한 포르투갈 대표팀으로서도 피파 월드컵과 우에파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 각각 한 번씩 출전했다.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1원으로 우에파 유로 2000과 2002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하여 유로 2000에서는 팀의 4강 진출에 공헌했고 2002년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 출전하였으나 팀은 주황 핀투와 배투의 퇴장으로 인해 0에서 1로 패하면서 1승 2패디조 3위로 조별리그 탈락에 쓴 잔을 마셨다. 스포르팅 시절의 벤투 벤투는 2004년 7월부터 명문 구단인 스포르팅 69팀 감독으로 첫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했고 부임하자마자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르팅 cp위 1군 감독으로 승격된다. 재임 4년 동안 리그 준우승 4회 fa컵 우승 2회 슈퍼컵 우승 2회 리그컵 준우승 2회 팀의 첫 챔스 16강 진출 등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고 특히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며 39세의 젊은 감독이 첫 프로팀 감독으로 스포르팅을 4년간 이끌며 이뤄낸 성적으로 포르투갈 최고의 젊은 감독 컵 대회 왕자 라는 평을 받았고 리그에서 cnid 신인 감독상 라는 상을 수상했다. 이후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여 이번이 메이저 대회에 참가했다. 감독으로 첫 메이저 대회인 우회파 유로 2012에서 4강 진출을 이뤄냈고 2014년 피파 월드컵 유럽지역 예선에서도 포르투갈을 본선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본선 첫 경기인 독일전에서 주전 수비수 페페의 퇴장으로 인한 열세 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0에서 4로 완패했으며 2차전에서는 미국과 2에서 2로 비겼고 3차전에서는 가나에 2에서 1로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 첫 승을 기록했으나 미국의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지조 3위로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독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유임됐으나 2014년 10월 알바니아와의 우회파 유로 2016에선 홍경기에서 당한 0에서 1 충격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을 자진 사퇴하였다. 이후 후임으로 2014년 월드컵에서 그리스를 사상 첫 16강으로 이끈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이 선임되었다. 포르투갈을 떠난 뒤 자신의 첫 해외 커리어로 브라질 명문 크루제이루 이씨에 부임했으나 조기 사임했다. 사임하자마자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 fc위 감독으로 취임하여 68%위 높은 승률로 리그 우승을 기록했으나 선수 공개 비판 파문으로 경질되었고 중국 슈퍼리그 충칭 당다이 리판에서도 성적 부진으로 7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그 후 2018년 8월 17일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신임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7일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공식 데뷔전에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후방에서 적극적인 빌드업과 빠른 공수전환으로 효율적인 점유 축구를 선보이면서 2에서 0으로 승리했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미의 강호 칠레와의 경기에서는 0에서 0 무승부를 거두었다. 이후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고 2019년 eaff의 이원 풋볼 챔피언십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산 다섯번째 우승이자 사상 첫 홈팀 우승을 지휘했다. 이스트렐라 아마도라 벤피카 스포르팅 스포르팅 cp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올림피아코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기록 편집 2019년 6월 7일 업데이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